안녕하세요 영신날기입니다. 영신날기 오늘도 화분을 할인에 할인 전국 최저가로 올려봅니다. 오늘은 155분부터 갑니다. 가루가 8.5 높이가 11.5 국내 수대화분입니다. 8,000원짜리 5,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흰색이 있었는데 흰색은 다 빠졌다. 흰색은 한 개 남았네요. 자 이렇게 수대화분이고 앞쪽에 그라이데이션으로 그림이 그려진 화분이고요. 사각입니다. 정사각인데 조금 농분이에요. 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155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4, 8, 10, 12, 13개. 자 이렇게 진열하기 쉬운 사각화분. 155번 8,000원짜리 5,000원에 가겠습니다. 156번은 수입입니다. 가루가 7, 높이가 11. 5,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4,000원이었는데 1,000원 더 내렸어요. 네 원가입니다. 둘, 네, 여섯 가지 색깔이 있고요. 이렇게 농분입니다. 수입화분이라도 수대화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있었어요. 8,000원짜리였는데 저희 3,000원에 아니 5,000원짜리였는데 3,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번 5,000원짜리 3,000원 157번도 수입입니다. 가루가 16, 높이가 12.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이것도 9,000원이었는데 1,000원 또 내렸습니다. 달이 농다리고 창 같은 거 심어놓으면 아주 멋진 화분입니다. 색깔도 괜찮고요. 창은 파란색이어서 이런 색 심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157번 가루가 16, 높이가 12. 12,000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158번은 두 세트 남았습니다. 이렇게 3개 세트이고요. 이거는 분질화분도 괜찮고 바이소라 화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3개 세트, 두 세트 남아있습니다. 158번은 제일 큰 게 17cm, 중간 14cm,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11cm입니다. cm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위가 8cm부터 5.5cm, 제일 큰 게 8cm이고 작은 게 5.5cm 높이가 14,000원짜리 오늘 세트로 9,000원에 가겠습니다. 저 10,000원에 받았는데 10,000원에 팔았는데 또 1,000원 내렸어요. 이것도 9,000원씩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59번입니다. 가루가 9.5, 이거는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9.5, 높이가 9.5,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다리가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개구리 다리도 3개 있네요. 개구리 다리도 3개 개구리 다리 이거는 이렇게 된 것도 있네요. 여기다가 막 개구리 다리도 있고 자, 이렇게 생긴 거 네, 159번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국내분이고요. 자, 단아공방 수두야분입니다. 얘는 온과도 온과 이하의 것입니다. 아마 2만원짜리 160번은 가루가 10,000, 높이가 9.5, 2만원짜리 1만3,000원에 가겠습니다. 이거 2만원짜리인데 엄청나게 세일하죠? 근데 가져간 사람이 없어. 온과 이하의 가격인데 이거는 자, 160번 요것이 하나 이 색깔이 틀린 거 있고 다 똑같아요. 자, 160번 자, 2만원짜리 1만3,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61번 가루가 9, 높이가 9, 5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다섯 개 딱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수입이고요. 자, 161번 5개 만원 162번은 국내분입니다. 이제 두 개 남았어요. 가루가 13, 높이가 7, 6,000원짜리 두 개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걸 수 있도록 자, 두 개 7,000원 한 개 6,000원짜리 두 개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62번 한 세트 남았어요. 163번 가루가 13.5, 높이가 13.5, 12,000원짜리 만원에 팔았는데 9,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세일합니다. 계속 요거는 어,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조금씩 차이,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자, 163번은 12,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얘는 국내분입니다. 164번은 수입입니다. 가루가 15.5, 높이가 12,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얘가 만원에 팔았는데 또 천원 내려서 9,0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커요. 15.5cm, 10cm 높이가 자, 하늘색, 파란색, 연두색 그 다음에 그린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4번, 네 자, 12,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165번은 국내수재화분입니다. 가루가 12,000원, 높이가 14,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얘는 완전 튼튼하게 만들어진 애예요. 네,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러는데 튼튼해 완전 국내수재화분입니다. 자, 요거는 이거 무광도 두 개 있어요. 무광드시라고 하면 무광으로 드리고 자, 165번 가루가 12,000원, 높이가 14,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166번 가루가 13,000원, 높이가 15.5,000원, 14,000원짜리 10,000원에 갑니다. 자, 황아리분 복주머니같이 생겼고요. 네, 이쁘게 생겼습니다. 얘도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 높이도 조금씩 크고 작고 하네요. 자, 166번, 14,000원짜리 10,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번 갑니다. 가루가 15,000원, 높이가 13.5,000원,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개 남았습니다. 자, 어, 입 있는 데가 엄청 넓어서 좋고 야생화 심기는 참 좋은 화분 같습니다. 네, 167번, 가루가 15,000원, 높이가 13.5,000원,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168번, 가루가 10.5,000원, 높이가 11,000원,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얘는 국내에서 만든 거고 석류 화분이라고 부릅니다. 석류같이 생겼다 해서 네, 짱짱, 완전 짱짱이에요. 항아리 색깔이고 이런 거 이쁜 사람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개 남았어요. 어, 지금 저희가 재고 정리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168번, 4,000원짜리, 아니,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169번, 수입입니다. 가루가 12.5,000원, 높이가 9,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얘는 딱 네 개 남았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해서 딱 네 개 남았어요. 전체가 네 개, 169번, 7,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170번도 수입입니다. 가루가 9.5,000원, 높이가 8,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얘도 원가, 원가 이하의 가격이죠. 자, 얘도 색깔은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노란색, 하늘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자, 170번, 가루가 9.5,000원, 높이가 8,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오늘은, 어,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컨디션이 조금 좋아요. 비가 오는데도 네, 171번, 가루가 9.5,000원, 높이가 12.5,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흰색, 노란색, 주황색. 제가 영상 끄다 보면 색깔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것이 있어요. 저도 나이를 먹어간가 봅니다. 자, 171번, 가루가 9.5,000원, 높이가 12.5,000원짜리 5,000원, 절반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2번, 가루가 15.5,000원, 높이가 10. 세계세트 4만 5,000원짜리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수제화분인데요. 네, 어, 수제화분이라 조금, 네. 열은 게 좋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주물럭 화분같이 생겼어요. 네, 그, 손으로 만든 거라. 네, 물구멍도 아주 큽니다. 172번, 세계세트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트밖에 없어요, 얘는. 173번, 가루가 9,000원, 높이가 9.5,000원, 3,000원짜리 4개에 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에 만원. 근데 색깔도 많이 빠졌고요. 이제 많이 없어요. 어, 4개. 어, 3개밖에 없네. 자, 세계 7,000원. 다해서 만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에 만 7,000원. 4개에 만원이니까, 7개에 만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74번, 가루가 16, 높이가 11,000원. 만 4,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얘는, 어, 단단해요. 엄청 단단하고, 물빠짐, 물빠짐이, 물마름이 좋은 화분. 네, 자, 만 4,000원짜리 만원. 어, 16cm라, 어, 창, 등풍 이상 심을 수 있습니다. 대풍까지. 174번, 만원에 갑니다. 175번은 수입입니다. 가루가 19, 세로가 12.5, 높이가 14, 24,000원짜리. 어, 얘는 18,000원에 팔았는데, 제가 16,000원까지 내렸습니다. 얘는 안전 높고, 네. 모둠 신기 참 좋은 화분이에요. 구멍도 두 개가 뚫렸어요. 요렇게. 자, 색깔은 쑥색이 있고, 이 보라색깔 톤 나는 거 있고, 밑에 하얀 색깔, 빨간 색깔. 빨간색은 위에만 테두리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 색깔도 있고요. 안 넘어지겠지? 자, 175번, 자, 24,000원짜리 만 6,000원까지 갈겠습니다. 자, 176번 갑니다. 국내부입니다. 얘는 수재분이고요. 손으로 물내리로 돌린 것 같기도 하고. 자, 가루가 12, 높이가 14,5, 14,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전에 만원에 팔았는데, 이제 9,000원에 내렸어요. 얘는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에요. 농분이고, 여러분들 사시면은, 에온염 심기도 참 좋은 화분이에요. 자, 색깔은 요렇게 있습니다. 자, 176번, 14,000원짜리, 9,000원까지 갑니다. 117번, 오늘의 마지막 번호입니다. 가루가 10, 높이가 10,5, 6,000원, 10,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얘도 원가, 또 안 되는 가격입니다. 자, 요렇게, 어, 하늘색하고, 주황색하고, 두 개 있습니다. 나란히 이렇게 놓으면, 네, 두 개, 두 개씩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란히 놓으면 아주 좋은 화분, 네, 색깔도 이쁘고. 자, 177번, 10,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신다역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